16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해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용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서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구하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알고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크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묻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도가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혜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한혜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째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어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째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배기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가야배 집에서 총독 관자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줄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대놨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